도망가자 역시 골리앗은 체력이 많아가지고 좋아 지금 2단계여가지고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고 3단계에 오면은 이 상태면은 쟤네들 정말 피똥 싸는거에요 진짜 빡칠겁니다 아 얘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 얘는 좋아좋아좋아 근접공격시 헌터들에게 도굴준 어 괜찮다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어 아까 내가 바라는 데는 방금 저런 지역인데 저런 지역이 정말 돌 던지기도 좋아 숨어서 어? 이 새끼 봐라 얘가 얘가 혼자 숨어있었네 혼자 애가 숨어있었어 그러니까 니가 그렇게 죽는거야 니가 그렇게 그래서 니가 그렇게 죽는거야 야아 어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어 야 안으로 들어오면 야 안으로 들어오면 니넨 뒤져 어 얘 뭐하냐 야 뭐해 뭐해 니네 뭐해 게임을 하는거야 많은거야 형이 그렇게 우스워 형이 그렇게 우습니 애들아 게임을 하는거야 많은거야 일로와 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얘 후퇴 잡아야지 안되겠다 아 아 이거 좀 빡치네 위치가 이거 이거 도망치자 애들 더와 어 이거 도망치자 3단계 가면 게임 끝났어 지금도 이미 게임이 어 나쁘지 않아요 야 약간 모르게 되긴 했어 지금 약간 모르게 되긴 했는데 어 나쁘지 않아 약간 모르게 되긴 했는데 괜찮아 오케이 뒤졌다 너네는 어 너네는 뒤졌어 개좋아 3단계 간다 3단계 가고 이제 어 골목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개빡치게 만들어야지 이런 데서 진화를 하는거야 이런 데서 진화를 하는거야 여기 딱 가둬주면 난 너무 좋을거 같애 어? 잠깐만 어? 지금 가두면 안되는데 어? 잠깐만 쉴드 쉴드 나 형 아 하아 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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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힐러가 체력이 개없어 힐러가 체력 개없어 어 힐러 누웠어 어 메딕 사망 메딕아이 사망 좋아좋아 다음은 어땠꺼 어 일로와 어 일로와 아냐 어테커 물면되어 어테커 물면되고 어 자맹 어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확실하게 죽여버려 어 너는 뭐야 어 일로와 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메딕이 트롤이 아니라 메딕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딕이 그 너무 빨리가 제가 내 경로를 예측해서 잡았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못달았어 메딕을 그래서 메딕이 혼자 죽은거야 차라리 저럴때는 팀원들이 못달으면 자기가 가둘지 가둘 수 있어도 안가두었어야 됐는데 가둔 다음에 자기 혼자 있었으니까 저런거지 아 역시 골리앗은 체력이 많아요 그쵸? 어 이렇게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괴물 어때요 참 쉽죠? 어 아프리카에서 추천 한번씩 누르자 얘들아 추천 한번씩 여기 음 나는 돌진 않써 KM 코지 뭐야 저거 저 한국인 아니야 저거? 레이스 한번 해야겠다 지금 뭐 고르곤 그리고 굴리앗 에더크라케네이스가 다음에 레이스 베이모스도 좀 해봐야되는데 상대 일단 한번 좀 애들 한번 멘탈 한번 깨자 애들 한번 멘탈 한번 깨줄 때 됐어 애들 한번 멘탈 한번 깨줄 때 됐어 음 됩니다 내려받기 로스엔젤레스로 바꾸면 돼요 음 베이모스 네 구르는 큰 벌레 있어요 음 카이라네 카이라네 그래 베이모스가 요새 제일 약하대 근데 또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은 또 베이모스 왜 안하지 베이모스 보고싶다 이러고 있겠지 어 하지만 베이모스가 근데 너무 약해 약하대 근데 베이모스가 지금도 약하대 들었어 난 근데 베이모스가 지금도 약하대 들었어 난 모든 몬스터 다 합쳐서 제일 약하대 동굴 없지 않는 이상은 그니까 동굴 잊지 않는 이상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발자국 내놔 그러고 나는 이제 여기로 이쪽으로 가는거야 위쪽으로 아 맵이 그렇게 크지 않네 또 앞힐이면 아 맵 큰데가 좋은데 약간 근데 방금 실드 빠지는거 맞지 레이스는 단점이 하나 있는게 뭐냐면 레이스는 단점이 하나 있는게 뭐냐면 쉴 수 없을때 몬스터 큰거 만나면은 피난다 어 빨리 한번 가줄게 됐다 이제 애들이 근처에 있을거에요 스캔으로 추적당했기 때문에 더 지금 어디로 올지 경로를 예측하면서 약간 내 앞쪽에 와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갑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레이스야 진짜 빠르긴 하다 왜 맵이 이렇게 생겨먹었지 어 얘네들 지금 계속 못찾아 행정 스캐너 행성 스캐너 계속 쓰고 있어 아냐아냐 아 먹는 키랑 오르는 키랑 똑같았어 그래서 와 한 대 맞을때 쉴드 까이는거 장난 아니다 아 오케이 지나가 근처에 왔네 애들 레이스는 뭐 돔에 가더라도 사실 뭐 좀 거지긴 하지 거기서도 이렇게 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갑시다 지금 워프 포켓에 좀 찍어줘야되고 어 초신성 그리고 미키 음 음 재충전 체력 오케이 미끼 미끼 됐어 어디로 가야돼 3단계까지 갈거 생각하고 싸우자 지금은 빨리 빠져나와줘야됩니다 어 여기 오른쪽에 애들 있을수있어요 지금 어 뭐야 안죽었어? 아 죽었네? 섭취속도 빨라진다 섭취속도 빨라진다 좋아 좋아 3단계 가라는거죠? 어 3단계 가라는거죠? 어 3단계 가라는거죠 아 아 아 이동속도 준다 이게 더 좋다 야 이거 맘에 든다 갑시다 갑시다 와우 진짜 빠르다 아 근데 뭔가 전에 비해서 내가 아까 괴물할때도 느꼈던건데 여유를 좀 되찾은거 같애 옛날에 괴물할때 정말 지금도 똑같긴 한데 긴장하면 말없이 못하는거 똑같은데 아 왜그래 아이 조금 더 재밌게 게임을 해야지 친구야 너무 아쉽잖아 에이 친구야 재밌게 게임을 해야지 어떻게 그르니 아 조신성 돌아줘 조신성 돌아줘 한번 먹여줘 어 좋아 같이 돌아 같이 돌아 같이 돌아 어 어 어 자리좋은데 근데 자리 나쁘지 않네 아이 미친 유지 폭격이 되잖아 어 폭격좀 말 맞았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어 재미없고 다 봤어 갈게 안녕 잘있어 즐거웠어 잘있어 얘들아 안녕 진화에서 보자 3단계에서 보자 아리가또 아리가또 나이스킬 고맨나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로 딱 가버리자 애들 바치게 개빠르게 가자 아 레이스 왜이렇게 빨라 이런 생각 들게끔 외곽으로 안가고 그냥 가운데로 한번 가버려 곧 있으면 행성 스캔 쓰죠 이러면 이제 애들 멘붕 멘탈 나가 아 레이스 왜이렇게 빠르지 아 뭐 조위가있어 막 이럴 거야 백포 백포 무조건 백포 지나지나 이거 딱하고 버프 먹으면 되겠다 수고 음 으응응응응 얘들아 완쩡 먹고싶음 아... 한명...어? 아 섭섭하네 한명 다운이지 이건 솔직히 아이 아주머니 아이 섭섭하지 이거는 내가 맞던 마음 많이 들었다 아입니꺼 사장님 마 사장님 마 난 내 이름 마 사장님 마 밥도 먹고 마 사우나도 같이 했다 아이가 살아있네 어 들어가 들어가 어 외롭게 있어 왜 여기서 나 한놈만 본다 야야야 야 가자 야 쌍칼 가자 쌍칼 오 쌍칼 가 쌍칼 아 가비 오 쌍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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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했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대전기 깨로 가야지 흐르르르르 뒤로르르르르르르르르 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여기다 애들 막 깨놓고 가야겠다 어 이따 먹으려구요 흐 흐 흐 아마 엄청 멀리가지고 개전기 지금 뭐 깨는 생각도 못할걸 이게 이거 아마 얘네들 다시 못 돌아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 겁이나가지고 아마 엄청 멀리가지고 개전기 깨는거 저지를 못할거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거든요 몬스터라는거는 몬스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걸 알아야됩니다 나의 심리를 이해해야돼 난 너희들의 심리를 이해하고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개마저 어휴 한심한것들 좋았어 이렇게 깔 봐야되는거야 이겨둘 때는 아 고르곤피자 땡기네 아까 또 하다가 또 어 말렸었는데 고르곤피자 또 땡겨 아흐흫 극한 미션 베이모스? 아 그거 진짜 극한 미션인데 어 어 아 베이모스 나 안해봤거든 진짜 극한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안해봤어요 사실 극한 미션 베이모스 백명 있네 아니 또 왜 시청자들이 이렇게 만워도 해주고싶게 마음약하게 그래놓고 이제 조매몬 저새끼 개못하네 하고 나간다 이제 베이모스 지면은 그쵸? 스킨 아 아니 뭐야 나 일반이 나온것 같애 헐 턴 턴 턴그래브 턴그래브 안쓰는게 나 바이벼 턴 아니 나 턴그래브 쓰고 난 솔직히 나 바이벼 진짜 못써 아 아니다 바이벼 근데 내가 못쓰는데 이게 근데 거의 모든 유전 다쓰느라 이걸 쓰고 앞에 한마리가 오면 이게 한마리를 조질수가 있어요 텅그레이브를 빼고 바비벽을 이거는 지금 화면상에 보면 애들을 다 죽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명 4명 있다 그러면은 2명 2명 갈라버리게 해버려야 돼 이걸로 딱 봤을 땐 균열이 세네요 어? 이것도 괜찮은데 아 왠지 이거 약할필인데 용암 위주로 찍는게 낫다고? 알겠스 극한지 뭐 극한지거 베이모스 갑니다 여러분들 극한지거 베이모스 갑니다 어 좋아 알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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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알만해 베이모스는 지금 다 상향이 필요하지 모든게 제일 안좋다는데 괴물중에서 일단은 속도를 상향시켜줘야되는데 얘는 느리게 움직이는게 약간 돌덩어리 뭉쳐있어가지고 그게 컨셉이어서 조졌구요 그리고 뭐 어 빠른 어 뭐라그럴까 그리고 뭐 이렇게 맵이 동굴 이런데가 많아야 되는데 동굴이 많이 없죠 그래서 조졌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에 갈 때 10만원 넣어줘야돼 주머니에다가 그거 말고는 지금 버프시켜줄게 없어 얘는 컨셉 자체가 일단은 빠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지 이렇게 막 어 오픈월드 할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움직임이 골목이나 이게 동굴에서 이렇게 다니는 애여가지고 어 얘는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야 상향을 시켜줄 수가 없는거야 얘는 아예 페이스가 필요한거야 그냥 페이스 체인지가 필요한거야 이걸로 때릴 수 있나 애들 죽냐 이걸로 어 잠깐만 이 맵 왜 이렇게 동굴이 많아 어 이 맵 동굴이 많은데 요거 보소 이 맵 동굴이 많아 좋아수 소II 마르지 미 Spartan 홈 아 근데 진짜 느리다 어 이걸로도 죽네 아 느낌이 안좋다 너무 느리다 더이상 먹이를 먹으면 안될거같아 얼마 못먹었지만 아 애들아 야 애들이 치면 느려져 속도가 먹다가 털리는데 아 먹는거 버그나서 안먹어져 진짜 극한직업 덱한다 어 리얼 극한직업이에요 완전 오픈월드에요 지금 개망했어요 지금 제가 할수있는걸 이거하나 해서 여기에이렇게 들어간다음에요 집짓는거 요거 애들아 안녕 오지마 사랑해 두나까지 걸려구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떨어지면 안되 떨어지면 안되 떨어지면 안되고 어? 개좋다 아 자맹이 안되지 왜? 아 이렇게 좋았던거 어? 야 지금 싸워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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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부탄이 있어요 여기 아 나쁘지 않게 싸웠네 나쁘지 않게 싸웠어